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비대위원 인선 절차를 거치고 공식 출범합니다. 비대위원회는 당내외 인사가 두루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예빈 기자, 비대위원 인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조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에게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비대위원 명단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 오후 3시쯤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인선안건을 의결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누가 비대위원이 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당 쇄신 방향 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 인선과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조호영 위원장은 비대위를 9명 규모로 꾸리겠다고 했었는데요. 당현직인 조 위원장 본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외에 나머지 6명의 명단이 발표됩니다. 당내에서는 개파색이 옅은 임무들이 주로 거론돼 왔고, 당 외의 인사들도 2명에서 3명 정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돌려 비대위원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 전원에 반발하며 여론전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측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했느냐는 질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됩니다. 대통령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인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변화라는 건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가 기간부터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최신으로서 꼼꼼하고 실속 있는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하혜비입니다.